네 아리랑고 학원 여기 양현세입니다. 오늘은 사랑가 1위 오너라는 쭉 했었죠. 우리가 국법 장단풀이 사랑가 장단풀이 진향 그 다음에 중중몰이 그 다음에 또 중중몰인데 뭐 중간에 안일이가 있죠. 이에 춘향 나도 날 업었으니 너도 날 좀 업어다. 도련님은 저를 가벼워서 업었지만 저는 도련님이 무거워서 어쩜단 말씀이요. 예예예 내가 너 다리 무겁게 업어 달라더냐 내 양팔을 내 어깨 위에 얹고 징검 징검 걸어다니면 그 안에 다 좋은 수가 있느니라. 네 이렇게 가죠. 네 그 다음에 중중몰이가 나오죠. 중중몰이 여기는 춘향이가 하는 대목이죠. 앞에 이리오너라는 이몽룡이가 했고 그래서 이것도 둥둥둥 내남군 초기 장단은 쌍각인데 항상 중중몰이는 잡아갈 때 쌍각으로 잡는다고 그랬죠. 이걸로 자 보면 빨간색은 장단의 변화를 이야기한 거고 나머지는 다 정박입니다. 사실 안 써놔도. 그리고 여기 보면 또드락 따, 따, 또드락 따. 또드락이 안 되신 분들은 따리다 따. 그 다음에 일곱 궁은 쳐도 되고 안 쳐도 상관없습니다. 이것도 안되면 정박으로 그냥 이걸로 하시고 지금 두 번째 궁하고 네 번째 궁을 뺀 겁니다. 지금은 조금 적응이 되셨으리라 생각하니까 1, 3, 5, 6 패턴입니다. 정박 개념으로는 주로 이제 중중몰이는 각 박당 0.5초 정도 되기 때문에 진행이 빨리 되기 때문에 다 넣지는 않죠. 그래서 1, 3, 5, 6 패턴으로 가져가시면 됩니다.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편해요. 자, 둥 둥 둥 내 낭군 둥 둥 둥 내 낭군 합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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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척 척 부치 좋지 궁궁 자, 그 다음에 가 오호 이런 데는 이제 말이 붙어 있잖아요. 옥상각인데 말이 붙어 있어. 둥 둥 둥은 벌어져 있고 하나, 넷으로 오호 둥 둥 내 낭군 이런 데는 합합 합합 얼씨 윽 척 척 좋지 이걸로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저런 패턴의 노래는 다 그렇게 친다고 보시면 됩니다. 쌍각에 적절하게 맞춰져 있는 노래의 패턴입니다. 자, 그 다음에 도련님을 얻고 보니 조을 호짜가 절로 나 푸영장하게 못 안 와 탐화 풍접이 좋을 시구 소상 통증 칠백 일생을 보아도 좋을 호로구나 네, 여기까지 쭉 했는데 여기는 정박입니다. 일생을 보아도 좋을 호로구나 네, 여기까지 했죠. 그 다음에 둥 둥 우둑 여기 소리 패턴이 좀 어렵습니다. 보면 가락의 변화가 이거 세 가지인데 여기는 북이 울리는 거니까 둥 둥 이런 느낌이잖아요. 북은 아니지만 둥 둥 둥 이거 둥이 나오면 다 합을 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둥 둥 ă 여섯 합에 약간 강세가 있으면 좋습니다. 둥 둥 둥 뚫 오 둥 내 사랑 오 호 는 아까 배우셨죠. 처음에 두번째 소절이 나왔던 둥둥둥에서 오호는 다 하밥 얼씨구 척척 좋지 오호 둥둥 내 사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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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는 약간 샵 되면서 올라가요 하밥 합다가 이 노래 소리 패턴하고 똑같죠 사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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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사랑이야 사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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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사랑이야 사랑이로구나 내 사랑이야 내 사랑이로다 설마 둥둥 여기도 두번째 설마 둥둥도 북쪽을 설마 둥둥 내 사랑이야 하밥 합합 헛궁척 좋지 이 가락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이는 그냥 정박으로 치셔도 된다고 그랬죠 이 내 사랑이로다 여기 그 다음에 이제 다라다라로 올라가면서 여기 보면 이전에 사랑사랑사랑부터 아마 이제 입체창을 했을 때 남자 여자가 이제 같이 소리를 같이 가져가셔도 되죠 거기에서는 그 다음에 달아 달아 밝은 달아 니 아무리 바쁘어도 중천의 몸 여기 보면 여기 몸에다 찍으시면 돼요 여기는 이제 보내고인데 우리가 이제 합복 병창을 할 때 동작을 같이 해서 멈춰있어 할 때 다시 채집으로 돌아오고 중천 할 때 합을 쳐놓고 이렇게 아래로 해서 부채우리 부채 발림 할 때처럼 이렇게 항상 채가 이렇게 갈 때는 시선은 부채 끝이죠 손이 이렇게 갈 때는 또 시선 손끝으로 가고 이제 발림이 기본인데 중천에 멈춰있어 내일날 오지 말고 백년여일 이 밤 같이 이모냥 이대로 여기까지는 그냥 정박이에요 이모냥 얘기가 내일날 하고 이모냥 얘기가 소리 패턴이 좀 어렵긴 한데 이모냥 이대로 이거나 내일날 오지 말고 이런데나 이제 안되면 정박으로 하셔도 됩니다 따리다따 또드라기 잘 안되시는 분들은 따리다따 이렇게 이렇게 3,4,5,6 이렇게 1,3,5,6 패턴으로 눈에 보여요 그게 그래서 이것도 사실 박자를 약간 가락수를 빼고 가면 좀 어려움이 있죠 그 다음에 늑지 말게 허여다옹 사랑이로구나 내 사랑이야 오오오 둥둥 내 사랑 이것도 보면 소리가 끝나잖아요 여기서는 붓에 펴서 춘향이 하고 우리 이몽냥이가 얼굴 맞대면서 끝나기도 하고 이런데 약간 내 사랑의 여기 이 부분에서 약간 늘려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오오 둥둥 내 사랑 늘어나니까 북도 늘어나야죠 이렇게 이제 끝나는 거죠 쭉 한번 처음부터 하고 끝내겠습니다 둥둥둥 내 낭군 오 둥둥 내 낭군 도련님을 얻고 보니 초울 호짜가 절로 나 부용자 가게 모란 황 탐화 풍접이 좋을 시궁 소상 풍접 칠백 일생을 보아도 좋을 호르구나 둥둥둥 내 사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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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사랑이야 사랑이로구나 내 사랑이야 이 내 사랑이로다 설마 둥둥 내 사랑이야 달아 달아 밝은 나랑 네 아무리 바쁘어도 충천에 멈춰 있으네 일날 오지 말고 백년녀의 이 밤 가치 문양이 이대로 늙지 말게 가치 문양이 이대로 늙지 말게 허여다 워 사랑이로구나 내 사랑이야 오오 둥둥 내 사랑 사랑이로구나 내 사랑이야 사랑이로구나 내 사랑이야 네 연습 좀 해보시면 금세 돌아갈 겁니다 감사합니다